제와벌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승우 변호사가 좋아하시는 문경의 오미자를 한 잔씩 하면서 잘 마시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의가 한 걸 왜 다 내가 했다고 그러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건 정진상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건지 아니면 직업들끼리 다 짜고서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내가 비서실장이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걔가 한 거지. 바로 무슨 상관이야.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 밑에서 핵심 참모나 핵심 비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그렇지. 이거는 제가 좀 애를 잘못 키웠다.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제가 지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해야 국가 지도자 반열에 있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관련돼서 형제 아내 친구들 동지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그 주변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다양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힘들 정도로 구성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좀 더 약간 돌이켜보면 대선 패배 직후에 방탄하려고 계양구 출마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하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놈이구나. 그러니까 대단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할 거다. 이상한 짓 계속 했던 애가 계속 이상한 짓 하면 돌아와 주기만 해도 고마운 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착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좀 실수하면 티고드에 그럴 수가 있어요. 놀이 그러면 안 되지. 엄청 욕을 먹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형적인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는 아주 제 생각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시정 잡배가 할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긴 한데 그 얘기는 다 빼고 정진상의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국가 지도자라고 할 사람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을 듣는 정진상의는 어떨까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했겠죠. 고맙게 네. 우리 대표가 살아남아 갖고 나한테 나중에 또 많은 선물과 혜택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수십 년 따라다녔는데 앞으로도 미래가 아주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정진상의는 그래도 죽으나 사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야 내가 살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유일한 구명줄인데 구명줄이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참 불쌍하네. 이재명이가 아니라 정진상이 김용희 이것들이 진짜 불쌍하네. 오죽 그래 할 게 없으면 썩은 통화줄 같은 이재명이를 바짓가량이 붙잡고 늘어져야 되냐. 어떻게 신세가 옆에 계셨던 분 중에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분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김영영이부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도 행복한 분이 없죠. 인간다운 삶이나 존엄은 보장되는 삶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증교사 문제요. 검찰은 분리기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좀 있어봐라 생각해볼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보통 피고인이 한 명이면 또는 관련된 사건들이 다 묶여져 있고 영향을 진술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요 피고인이 겹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에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합 처리를 많이 하고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단일 사건으로 한 건이 올라왔는데 추가 사건 기소가 올라오고 또 병합되고 추가 사건 올라오고 또 병합되고 이렇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건이 보통 한 6개월에 끝날 사안도 2년씩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분리기소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수사 자체가 계속 할 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리기소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법원에서도 기다려줄 수 있는 아니면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던 사안이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분리기소가 일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법원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구나라고 하면 병합 가능성을 검토해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절차나 형사소송 규칙상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분리기소 쪽으로 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분리기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분리기소를 유지해서 재판을 할 것인지 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또는 법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매일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심각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갈게요. 조명현 씨인데요. 배소연이한테 지시를 받고 이재명이 소고 빨래까지 다 해줬던 거의 현대판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7급. 공무원이죠. 이분이 이제 대선 때 공익 제보를 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분의 국감 창고인 출석이 무산됐어요. 황당하게 무산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감에 나가서 그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고 해당되는 내용들 자체가 국회 tv나 이런 것들로 보도가 되는 것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공익 제보자인지 아닌지 제보자의 신분이었는지 아닌지 사건 관계돼서 김우겸 의원이었죠. 법화 100번 정도 쓴 게 뭔 문제냐. 그렇죠. 마인드가 남다르신 분이시라서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신의 문제도 없고 부끄러운 거 없고 그냥 원래 그런 거고 너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별 문제냐. 이 정도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분들로 그룹이 지어진 분들이 정권을 갖게 되면 거의 지옥을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당시 상황과 관련돼서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그래서 수사가 의뢰된 상태라는 김동연 지사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업무와 관련돼서의 어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말이 잘못됐느니 어떻게 지사가 지금 민주당 지사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느니 속된 말로 도적대 패거리도 아니고 법이 있는데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게 언급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모 사격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과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맞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사건 관련돼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배소연 씨 관련된 기소가 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하고 배 씨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연결구려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눈 제 기억이 납니다.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명연 씨가 진술을 하게 되면 연결고리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상황 수사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연 씨의 기자회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알고 있는 사실 명백한 증거를 가진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유동규라는 사람도 있는데 유동규라는 사람의 그 스탠스하고 발언의 신뢰도 하고 조명연 씨의 그 스탠스와 발언의 신뢰도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동규 씨는 좀 상체가 저라면 앞으로 좀 넘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라서 발끝에 힘을 주고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조명연 씨는 그냥 그대로 발바닥만 멈춰져서 지면을 딛고 수직으로 좀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진술 신빙성이 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관상 얘기들 또 언급하시더라고요. 표현상으로 봤을 때 개딜도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사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기치 아래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자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 조명연 씨 같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꺼냈고 또 mz세대 특유의 어떤 솔직함 이걸 가지고 세상에 공익 제보를 한 것인데 그걸 왜 비난을 해야 될 문제가 되며 법화 100회 정도 사적 사용한 것 정도는 지사 정도 하면 지사 부인이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마인드 갖고 대한민국 현재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잘 맞득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명연 씨 같은 분이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국민들한테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지금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수인 거죠 그렇죠.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로 가정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나 사회를 위해서 당신이 알아서 희생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익적 활동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우리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 또는 우리 사회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답답해요 공익 제보 관련된 법 자체가 제정되어 있고 국가공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인 걸 컨트롤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사실 명예의 손에 대한 문제들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장치가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들이 씌워져서 내부 고발을 한 것을 내부 고발이라는 게 사실은 이유가 없는데 트집 잡아서 공격하면 내부 총질이 되는 거고요 이유가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돼서 밖으로 갖고 나온 문제는 사실은 내부 총질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사실 내부의 시정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장이 안 되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로 나가고 하니까 그 문제를 멈추기 위해서 사회로 나온 겁니다. 그 문제는 전혀 관점이 다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큰 거학과 관련된 조직단체와 싸우게 되는 이런 문제로 될 때는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공익 제보에 있었던 상태에서 법정 증언이나 또는 수사기관 진술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국가사회 전반이 부정부패되는 것으로 가게 되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권위주의적 국가들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쓰고 북한도 이것을 이용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경제적인 처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호 장치에 대해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할 텐데 현재의 민주당이 전체의 의석수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령 개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이 점에 대한 것들도 상당한 국가적인 쟁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두는 걸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jtbc의 가짜뉴스보도 이거 중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봉머식인가는 기자가 jtbc라는 언론사를 속이고 그냥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jtbc는 속은 피해자니까 jtbc 네. 무슨 말씀 하실지 아셔서 웃으시는 거죠. jtbc 계속 꼬리 자르기가 세상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jtbc 정진상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jtbc 다 비슷한 프레임이죠. jtbc 나는 책임 없다. 그럼 그 자리에서 월급 받고 왜 있는 겁니까 데스크에서. 그렇죠. 결국은 상급자가 그런 거 의사판단하고 책임지고 또 걸러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다 있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기자가 알아서 다 했고 난 그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 세상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저도 여러 경로를 듣게 되는데 jtbc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보도 능력이나 정치적인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해당되는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jtbc 중간 자체 조사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봉이라는 봉모라는 기자가 회사를 속이고 가짜뉴스를 한 다음에 뉴스타파 쪽으로 갔다 이런 거니까 그런데 방송에 올라올 때 여러 번 크로스체크를 다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계속 사실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또 jtbc에서 유명했던 게 팩트체크로 떴던 게 jtb 뉴스 아닙니까 팩트체크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건 좀 슬픕니다. 그래요. 우리 조명현 씨와 관련해서 올린 댓글 같은데 제보자는 부인과 자녀가 3명이 있는 30대라고 한다 하네요 이런 댓글인데 참 우선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녀가 3명이면 사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압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현 씨께 연락을 좀 드려서 방송 출연을 좀 모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방송 출연이 된다면 저희가 조명현 씨를 한 번 더 출연시켜서 시청률 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송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날 조명현 씨를 좀 후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뉴스 중에는 이정근이 돈벙투 사건에 이제 시발점이 됐던 이정근 리스트 이정근 녹취록 그 이정근이가 지금 4년 6개월 받았다가 4개월이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4년 2개월로 지금 2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정근이가 자기는 동지라고 여겼는데 이성만이 강내구가 직업을 살려고 나한테 전부 덤튜기를 덮어 씌우고 있다. 사과받고 싶다. 이런 진술을 법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같이 4년 2개월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동지면 같이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걸 굳이 형을 깎아서 나눠서 이렇게 n분의 1로 가질 필요는 없고요. 공동정범이거나 공모했다고 하면 사실은 형량을 같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주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지시받고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주범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분들이 더 받으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본인 형량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더 좀 이제 앞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국회의원들 소환이 사실 진행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저도 마음에 좀 걸리는데 보도가 나와 있는 아주 일부의 내용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지금 보완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 관련돼서 시간이 흐를수록 참고인이나 진술 관련된 확보는 점점점 늦어지게 되고요. 기소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총선 전국에 바로 물려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20번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 관련돼서 돈봉투 수사 또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조사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계속 또 생길 텐데 그것이 현재로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수면 아래로 있다는 것은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심적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이고 금액 자체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에 대한 진술들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수사 자체를 좀 정교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송영길이 이거는 왜 아직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수사를 시작 안 한 거죠? 송영길이에 대해서. 그런데 피의자 자체로 소환을 해서 조사하겠다는 일정은 전혀 밝혀진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보나? 저는 죄가 없다고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진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는 왜 안 부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노골증을 안 하면. 저 같은 경우 당장 부르고 싶은데 제가 검사하면 당장 불러서 지금 막 이렇게 조사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합리적인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다만 시점을 조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과연 시점 조절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이런 생각 좀 더 들고요. 지금 보면 이정근 씨 재판이나 이성만 강래구 재판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 관련해서 진술이나 법정 증언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건 뒤집을 수 없는 형태의 진술들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래구니 뭐니 하는 자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윤관석이 하고 이성만이가 이걸 뿌렸다. 그런데 송영길이한테 보고도 안 됐고 몰랐다 송영길이한테. 그러면 송영길이는 이게 죄가 없는 거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제는 공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적인 권인데요.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진술 관련돼서 확보가 되면 그거는 연결되는 거고 확보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좀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같이 공모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지시와 관련된 문제 또는 그렇긴 한데 또 녹취록 관련된 문제들이 잔뜩 있고 이정국 씨 진술이나 이정국 씨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대화 녹취록 또 직접 통화했던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건으로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 규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좀 깊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도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니까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당황하시네. 네. 원래 상식적인 질문이요. 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 유시춘이 있잖아요. EBS 이사장입니다. 유시춘이. 네. 한국 교육방송이잖아요. 네. 교육방송은 교육적인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마... 이 아들이 유죄가 확정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유시춘이 아들. 네. 1심에서 무죄 나왔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로 돼서 3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결국은 상고 기각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해외에서 있었던 마약 사건이었고 그건 아들하고 상관이 없었던 사건인데 모호함을 받고 혐의가 거짓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지만 황소심에서는 보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다. 그리고 뭔 소리냐. 합리적으로 이미 다 범죄 유죄 증명됐다라고 형성고 했고요. 대법원도 올라가서 보통 1심하고 2심 자체가 유무죄가 극... 서로 달라지면...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안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그냥 무죄 무죄 유죄 유죄 이렇게 올라온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안을 볼 때 집중해서 금방 금방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1심하고 항소심 자체에 굉장히 의견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심 재판부 또 고등법원 재판부 다 합의부 재판부에서 마약 사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출입 문제로 되니까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서는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1심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새로운 증거도 조사하지 않고 무죄로 뒤집었다. 아니, 유죄로 뒤집었다. 그리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 이야기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가 꼭 있어야지만 꼭 있어야지만 뒤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문제에 대한 건 상고 이유로 엄청 자세하게 지적을 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봤을 때 항소심 내기가 맞네라고 해서 상고 기각을 한 사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확정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마약 밀수한 거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잘못 인정됐다. 앞으로 범인 잡아서 데리고 오겠다. 뭐 그런 얘기하셨고. 범인 잡아 데리고 오겠다 그랬어. 네, 네. 그런데 뭐 그러면 EBS 이사장 지금 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범인 해외에 있잖아. 네. 아니, 잡으러 다녀야지. 네. 그런 문제인데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판단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집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용태를 하시거나 이사회의 내부에서 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이런 문제가 되신 것으로 보이니까 참 이걸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말을 가지고 아까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 갖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행적, 행동,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거를 봐야 사실 그 사람 본심을 알 수가 있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말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분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재명 아닙니까? 말로 다 하죠. 실제 행동은 뭐 했습니까? 수치심이 없는 행동 계속 반복했고요. 주변 사람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 문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법정에 나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진상에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정진상 누군데요? 네 비서실장인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고 있는 상태면 또 법화 100만 원 100건 정도 사적 사용하고 그런 것도 아내가 그렇게 한 거인지 아닌지 모른다.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한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다 그런 식으로 했죠. 거짓단식도 저는 세계 신기록 수준이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해결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 없고요. 전혀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들의 정치적 목표는 뭡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목표는 뭘까요? 과거에 그래도 유명한 우리 삼김시대나 이런 때에서는 정치가들 목표가 있었습니다. 뭔가 비전이 있었고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정치적인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있었죠. ys나 dj나 이런 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목표는 뭡니까? 유시춘 씨는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와서 이사장하고 계신데 이분은 뭐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겁니까? 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 지적당할 때 안 부끄럽습니까? 삼촌분은 좀 어떨까요?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 배법에서 확정된 후에도 나 그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은 다른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심 청구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재심이라도 하셔서 진범 잡아왔으니까 재심 해달라. 재심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재심 요건 맞으면 청구할 수 있고요. 재심 요건은 뭐예요? 신청해서 그건 뭐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신규에 현저한 새로운 증거가 등장을 했거나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재판 절차상에 심각한 무효 사유가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진짜 진범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확실한 증거겠죠. 그런 형태의 것들로 그런 걸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니라 돈을 다 해야 될 텐데 왜 EBS만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재판합니까? 이재명 사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안 관련해서 재판부랑 국가수사기관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퍼부어서 재판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확실한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판단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자리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을 저희가 어떻게 온당한 이런 법치주의자라고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승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법으로 이긴다는 뜻 법승, 법으로 이긴다는 법승 팁입니다. 지금 댓글창 상단에 고정돼 있는 유튜브 주소로 들어가셔서 구독 한 번씩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사안은 대개 다 정리를 했고요.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가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입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은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 또는 대표를 할 수 있는 자리 또는 과거라고 한다면 최고의 통수권에 있는 자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그런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판단 또는 정책적 집행 또는 통합, 집결, 원팀으로서의 어떤 구심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문제 또는 문제들을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의 노력과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훌륭한 분을 모셨으면 훌륭한 분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그물망을 걸어서 그분을 괴롭히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후에 총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3년도 4분기하고 내년도 1분기 사실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상당한 위기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각 가정이나 기업은 사직생 생직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현재 현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여당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또 총선과 관련된 승패 문제만 따지고 그 시험 결과만 생각하고 혹시 공포감이 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점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경제, 지금 국민들, 지금 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솔선수범해 주시고 실무자들 만나셔서 아이디어나 정책 그리고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댓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가가멜답다가 뭐예요? 가가멜이요? 가가멜이 스머프에 나오는 마법사 코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서 스머프 잡아먹는 누구랑 좀 비슷하네? 가가멜이 있어요. 머리 좀 빠지고 이렇게 그 가가멜답다. 스머프 잡아먹는 그렇구나. 송수연님이 자꾸 가가멜이 떠오르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시거나 또는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무조건 믿고 맡기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점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재합을 마무리합니다. 재합을 마무리합니다.